야 빨리 먹어봐 짖지 말고 빨리 아 잠깐만 언니 이렇게 이쁜 음식은 원래 미슐림 오면 눈으로 한번 먹고 아니 지금 천천히 먹어서 배가 부를 것 같아 점점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무슨 맛있어 이거 한 입에 먹어야 되는 거 어 언니 내 거 연어도 같이 먹어 어 언니 내 거 연어도 같이 먹어 아니 괜찮아 아니야 연어를 먹어야 돼 맛있다 음 아 목에 넘기고 계셔요 지금 너무 맛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빨리 넘어가갖고 아 이거만 먹고 싶다 내 말했잖아요 한 그리스도 먹겠지 응 너무 맛있어요 뭐 여기는 좀 전에 나왔던 음식 단품으로는 또 안 팔죠 네 따로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네 따로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저희는 코스로 코스로는 판매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나 그 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곱창 먹고 싶어 응? 곱창 근데 곱창은 계속 먹어도 안 느끼하잖아 다른 느낌이 힘내겠습니다 네 다음 음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뭐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감태가 나왔네 아 아 나는 먹으면 안 되겠다 나 진짜 살 빼야 된단 말이야 나도 빼야 돼 나 탄수화물 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뭐에요? 쿵쿠 나 줘 쿵쿠 나 줘 쿵쿵쿵 쿵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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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초밥은 크게 먹어야 맛이니까 아 이제 좀 먹는 것 같지 음 무슨 맛이야 음 편했어? 참 맛있당 갑자기 생각났어 음 어때? 와 이거 맛있다 뭐 같이 먹는 건가? 응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음 음 음 음 음 그만 좀 먹어라 왜 이렇게 행복한 것 봐요 못 살아 아 아 으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어 이거 메추리아 날개인가? 네 날개인가? 으 으 우리 형에서 마늘도 먹고 자라 메추리입니다 메추리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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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집어 가서 말 먹고 안 돼 왜 안 돼 오늘까지 먹자 으 응 으 으 더잉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